힘을 모아주셔야 가능한 일입니다. 존경하는 서청은 선배님을 포함해 후보님 모두 도와주셔야 가능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후보님 모두에게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정치는 결국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정치와 기존 정당에 대해서 좌절하는 것은 이러한 기본 문제를 해결해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새누리당은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청년 일자리를 마련해줘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민생을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집권 여당이 왜 존재하는지를 보여줘야 국민들은 우리 새누리당에게 믿음을 주실 것입니다. 풍구동주라는 표현처럼 앞으로 어떠한 비바람이 몰아치더라도 우리는 한 배를 탄 공동 운명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한 번 약속드립니다. 새누리당이 보수 혁신의 아이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당은 동지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새누리당 만세!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김무성 대표 최고위원님과 함께 우리 새누리당이 새누리당 새 대표로 선출된 김정 의원의 방선 연설을 들으셨는데요. 김정 의원이 역시 온몸을 바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죠. 오늘 수락연수에서 중요한 부분은 한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새누리당 목표는 박근혜 정부의 성공인 만큼 여기에 온몸을 불사르겠다는 부분을 명확히 했고요. 집권 여당으로서 무엇보다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또 보수 혁신의 아이콘이 되겠다고 하면서 앞으로 새누리당의 변화와 개혁을 예고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새누리당 전당대회가 열리고 있는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누리당 새 대표는 김무성 의원이 4명의 최고위원회는 서청원, 김태호, 이인재, 김울동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이상으로 새누리당 전당대회 관련 KBS 뉴스 특보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KBS 뉴스 특보와 함께하셨습니다. 방송이 갑자기 중단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앞서 보셨던 전남 한평의 미니 단호박 이야기 만나보시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거 선별하고 담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요. 그러면요? 한 10일에서 15일 숙성시켜가지고 잔거 큰거 선별해가지고 담아가지고 나갑니다. 아 여기서 숙성을 해요? 네. 이거 그냥 갓던 거를 가지고 가야지 좀 싱싱하지 않아요? 갓던 거 먹으면 방금만 만만하고 숙성을 시키고 먹으면 진짜 호박 맛이 남게 그래가지고 차이를 두는 거예요. 아 숙성시킨 거 더 달콤하고 그리고 달고 포근포근하고 아내가 요렇게 세탈하고 이것도 노랗고 좋은데? 요거 숙성된 거는 잘라가지고 보면 아내가 완전히 숙성돼가지고 호래요. 아 놀아주나 아 이렇게 보면 진짜 이게 숙성된 거 이게 방금 같단 거 아 정말 이게 숙성 안 됐는 거 됐는 거 차이가 많이 나잖아. 오 진짜 그러네요. 침물란 표현이 많나? 그러지? 그러니까 숙성이 다 됐는 거 이거 꼬피보다는 요거는 세탈 숙성된 거 이렇게 열을 해서 보름 정도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서 숙성시키면 수분이 줄어서 약간 쪼글쪼글해지지만 당도는 높아진다고 합니다. 오히려 맞춰지는 거 아 여기 계셨구나 지금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단호박 약밥 하려고요. 단호박을 잘라서 씨를 파내고 여기다가 약밥을 쌀하고 찹쌀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잣도 넣고 단호박 약밥 만들기 찰밥에 참기름, 흑설탕, 대추와 밤, 잣 등을 비벼서 약밥을 만들고 속을 파낸 단호박 안에 채웁니다. 말 그대로 좋은 재료가 모두 들어간 단호박 약밥입니다. 네 진짜 건강식이네요.